한겨울처럼 얼어붙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박미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오늘 좀 이례적인 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내다 팔았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한 증권사가 지난주에 우수고객들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주식이죠. 적극적으로 비중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줄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마저 아직 이 장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달 초 주가가 계속 급락하니까 낙폭 과대가 기회다 하고 빚을 내든 아니면 자기 돈이든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까지 지금은 손절매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리 시장이 외국인 비중이 많아서 외국인 매매에 많이 휘둘리는데 이렇게 개인들까지 투매에 가세하니까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EU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미중 무역전쟁 같은 대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4.2%를 찍었는데 3분기에 3.5%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그럼 10년 호황이던 증시도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실제 미국 기업의 실적 전망이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을 보면 중국 정부의 계속된 증시 안정화 조치가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국 중시의 10월 수익률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아르헨티나보다 더 떨어져서 타이완과 함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은 대미, 대중 수출 위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요일 시작과 함께 2000선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의 충격이 큰데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987년 10월에 블랙먼데이라고 하는 미국 증시의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결정적인 이벤트가 없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있고요. 주식 시장의 장기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년 증시화락 누렸으니까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자라는 욕구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급락세가 언제 멈출지 단정하기 어렵고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5천억 원 증시 안전기금 얘기하고 펀드멘탈 괜찮다, 진화에 나섰지만 립서비스로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외 변수가 좌우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시는 작게는 기업, 크게는 경제 전체의 그림자라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기업 투자 그리고 어떤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외부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아 기자였습니다. 박민아 기자였습니다. 박민아 기자였습니다. 박민아 기자였습니다. 박민아 기자였습니다.